인천항만공사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기술보호 울타리에 등록된 정부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합니다.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 종료 후 참여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 기업에 15건의 기술자료 임치 비용을 3개 기업에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했습니다.